월드 이디엠 트렌드 웹 이차 미션은 디스 배틀입니다. 어떻게 해야지? 일단 이기겠다는 라인드로 가야지. 얘네들을 어떻게 들고 놀아야 되지? 아니 근데 얘네들 너무 잘한다. 아 너무 잘하는데? 형들도 뿅뿅이 다 하고 강단한 음악 다 틀어주면서 스크래치 한 번 못하는 게 힙합인가? 대박일 것 같아. 와 여기 진짜 너무 박빙이야. 태악의 공연으로 높인 레이블은 바로! 이기겠다는 라인드에서